아 예 선은 내부로 들어가구요 외부에 돌출되는게 아니라 내부로 집어넣으면 다 끝나는거에 선정리나 캐릭터를 마지막에 묶어주고 그 다음에 순정형 카메라 sm7 껴드리고 5259에다가 해드렸습니다 그건 언제봐도 질리지 않는 차에 이 차 불량이 안나서 실패한 차 불량이 안나서 실패한 차 공업사 망한 차 이때부터 공업사들이 망했지 으 으 피아노 블랙으로 해드렸어요 피아노 블랙 그 안에 내부는 예 치를 해 왔고 더 이상 도색에 벗겨지지 않게 되었구요 크롬은 전 원치 않습니다 크롬은 7 까지 우리나라 크롬 기술이 똥이라서 예 으 으 지금 끝났고 지 앞까지 끌어가면 이제 마무리 되는 겁니다 뭐 완벽하게 끝났네